나이가 많은 이모? 나이가 많은 이모? 아마 언니? 언니는... 어머니? 맞아요?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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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... 파리해요? 아... 내 전라도 사투리 왜? 나 다시 복습 안 했네? 빨리 안 했네 아니요 아니요 그치? 아니요 타는 다르기이 아주 옛날에 뭔가 이렇게 그리고 손이... 손이나 손이나 손 근데 내가 잘 모르겠는 건가요 3, 4 네 왕마스 이제 여러분 두 오케이 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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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모두 입.. 일부 대부분 네, sounds like a chukka or something like that? 조금만? 그냥 조금? 조금? 아, chukka! chukka 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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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요? 힌트 주세요 네 이거 다 우리 전란도 사투리 마음 마음? 마음! 아, 마음! 어떻게 해? 고마워요 아, 들은 척 있어요 아, 마이 마이 얼렁 얼렁 그냥 이렇게 그냥 얼렁 얼렁 이렇게 이렇게 돌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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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덜컹 덜컹 이렇게 아니요? 바리바리? 이제부터 얼렁얼렁 해야 돼 또 없다 택도 없다 어... 택시 없는 그냥 택 그... 팁 팁 그냥 팁 그냥 팁 없는 사람 택도 없다 아니 아, 그 뭐가 그... 아, 까먹었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그... 그... 아... 아... 그릴리가 없다 아... 아... 권이 있다 귀인 아, 귀인 권인줄 귀... 귀인... 괴신 아니에요? 귀인? 어, 귀인이란 이거 딱 단어를 보면 어떤지 귀신 그리워요 아, 귀인이 이런거 아닌다 정신이 있어요? 아, 아니요? 잘 들어요? 얼굴이 예뻐요? 귀여워요? 얼굴이 막 이쁘진 않은데 눈도 가고 이게 좀 진짜 좋다 이렇게 느끼는 친구를 귀인이 있다 라고 해요 언어를 많이 배웠어 남차는... 안돼요 저는 균이요 왜... 남자도 돼요 아, 남자도 돼요? 예스 아니요? 안녕 안녕 안녕